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어? 뭐..뭐..뭐..뭐..뭐라고? 자..자..잠시만요 방송사고다 이런 제작 방송사고 자 이거.. 이걸 탈 거야 루타 노루테 여기로 가볼게요 출발하트 자 모래폭풍을 뚫는 GTR 출발하트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뒤쪽에 쟁기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쟁기들이 땅속을 깊게 파준다면은 농작물들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포밍하체로 싸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한발 보시면은 건초가 노릇노릇 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지금 보시면은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일곱마리 여덟마리 몇마리이지? 소들이 이탈한지 잘 관리를 할거에요 지금 남은건 대략 한 세마리 정도 이 세마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집 나간 소들은 울타리 안에다가 잘 넣어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축도미를 옮겨드릴게요 이반에는 어떤 차량들이 인식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자전거 한 대치면 열어줍니다 올라갔죠? 좀만 더 좀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살짝 아 지금 주차차단기가 뭔가 고장난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차차단기에 대해서 종합전기 표까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그런 다음에 홈인어처를 발사 한발 빨리 열어 임마 잠시만요 제가 치트를 써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마이갓 보시면은 제 자동차가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가는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전기 표까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근데? 저기 누구세요? 어 이 사람은 제 계획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누구지? 일단 저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분을 데려다 드릴게요 아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자 RPG를 보여드리면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저는 이 차를 타면은 해보고 싶은게 있었어요 갑자기 좀비가 저를 쫓아 놓은 상황 아 저기 앞에 제 차가 보이는군요 다행이에요 딱 탔는데 시동에 안걸려 아니 시동에 걸리지 않아? 이런 젠장 어떡하지? 먼저 전선을 뽑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고장난 곳은 망치로 조금 두들겨주고 그리고 기왕 고치는 김에 청소도 조금 해줄게요 보시면은 차가 노릇노릇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 출발! 보시면은 60키로 돌파 70키로 돌파 130키로 돌파 화이팅! 벽에 박으면 안돼요 아이쿠 정말! 이게 속도가 너무 답답한데 제가 내리막길을 내려가 볼게요 이 친구에게 신세계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00키로 돌파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앉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무나 쏘지 않아요 어? 이번에는 화물쏘는 내고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세비지, APC, 히드라, 어벤져, 체리도 보고 다 왔습니다 스타트 갑시다!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여기 있는 화물쏘면 공격해볼게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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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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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innet